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T1팀에게 보낸 축전의 글 수준이 누리꾼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축전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7년 만에 롤드컵 우승이자 4번째 롤드컵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7년 만이가 맞춤법에 맞는 말이며 롤드컵은 이 대회의 공식 명칭이 아니라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속어체의 줄임말입니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이 문장을 7년 만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7년 만이자 4번째인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고쳐 게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우승으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비문이고 명성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떨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이번 우승으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떨쳤습니다. 라고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e축전은 다시 한번 t1선수단 여러분들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라고 썼지만 누리꾼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보낸 글이 이렇게 참담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축전을 착성한 연설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축전 등을 담당하는 연설비서관은 김동조씨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주체 행사에서 착품 해설을 한 인연으로 비서관에 특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연설문 작성과는 거리가 먼 주식 전문가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시티은행 트레이더 등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비서관 임용 후 가족회사를 통한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져 야당인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진짜